우리 다이아리였습니다.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노래는 두 번입니다. 애콜을 외치고 싶어서 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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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고 해야지! 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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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콜을 안 얻었으면 것 같은데요? 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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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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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팀원장 완전 빨리 부탁하시겠어요? 애콜! 애콜! 자 오늘 갑자기 두 날이 되다 보니까 많은 곡들도 덜 들지 못했고 두 곡 받으셨는데 애콜! 애콜! 유화! 도움이!! IHUNJAE 7365님 손 들어주세요 우와라고 크게 쳐주세요 빨리 무대 위로 올라가세요 두 번째 밀어드리겠습니다 MINJUTRC 민주팀 우와라고 빨리 앞으로 오세요 와 두 분 무대 위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혜앨버들과 사진처럼 하셨습니다 패스패드 이벤트 당첨이 되셨습니다 자, 이쪽 계단으로 해서 앉아가지고 조금만 자리 조금만 자리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우리 다혜앤 앨범 열심히 홍보해주고 계셨던 분들이세요 가운데로 오세요, 두 분 두 분 가운데로 휴대폰 어깨 가져오셨나요? 휴대폰 어깨 가져오셨나요? Mrs. dang 잠깐만 휴대폰 달라고 이는한테 내내 내내 철판 눌러곰어요 경제적으로 한 분씩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О에다 Tank 우와, 부럽다 부럽다 우리 다혜앤버들과 사진처럼 약속대로acious 부 Teraz 자 보증 2 3 제가 찾았죠 지난번에 아자 2번 짜릿합니다 예 다음대로 아 아 아 아 아 아 사진 찍을 때도 우리 다이아매보들 너무 예쁘지 않아요. 계속 우아한 소리 질러주시면 재산의 신이 있네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려요. 반갑습니다. 조심히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우리 다이아매보들 이제 마지막 앵콜곡으로 구화를 드려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여러분 아십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주셨습니까? 저기 좀 그만 좀 칠래요. 이번에는 단체사기 촬영을 우리 다이아매보들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한컷 안에 한번 담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 괜찮아요? 자 그럼 우리 다이아매보들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사진 찍어주실 거 같아요. 자 카메라 감독님만 무대 위로 네네 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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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겠습니다. 자 카메라 감독님만 이렇게 얼굴을 주시면 앵콜 확인 한번 할게요. 아 좋네요. 이래도 좀 더요. 자 사진 촬영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한 번 더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어 2019년 닷딘곡 우리 다이아매를 우아 앵콜곡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끄고 싶은 사람은 조심하시고요. 잘 보고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오늘 명동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 서 머리 위로 V V 같이 사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음에 다이아 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다이아하 바일라 자 한번 더 가겠습니다 저쪽에 계신분들을 같이 나오실께요 하나 둘 셋 바일러 첫째 마지막으로 앵콜로 고마워 끈 사망하기로 우리 멤버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었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계셔서 여기 지금 태양이 인천 복도로 마귀가 되었어요. 자 오늘 막내 송이형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실 소감 그리고 송이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침부터 눈도 많이 오고 비도 많이 와서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많이 모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좋은 모습으로 이제 활동을 해주시는데요. 오늘 많이 사랑해주시고 자주 볼 수 있어서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직접 만나면서 너무 너무 반가웠고 이렇게 자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남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활동 이번 주 시작했으니까 앞으로도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가까이서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소리! chargesiness! 예빈이야! 네 저희가 hiking 정말 오랜만에 그랬는데F OKники 큰일이 여기 와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이아 naught voru화 활동 av hustle 많이樣 이제 첫주 차 더 UN 결 genial guy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아이젠입니다. 아이젠! 너무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아이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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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운 날씨에 많이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우아 컴백했으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이젠! 아이젠! 오늘 이렇게 추운데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실 조금 걱정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우아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아님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희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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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젠!